어? 잠깐만요. 유주원씨가 허경환씨 진짜 잘생겼네요. 부럽네요. 그렇게 하루만 살아봤으면 이라고 했는데 잘못된거에요. 왜요? 지금 제 다리가 안나왔잖아요. 예? 제 짧잖아요. 짧게 하루도 살아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걸 또 역시 DJ를 하셨어서 그런지 문자를 잘 골라 읽으시네요. 좋은거만 읽어요. 안좋은건 알겠습니다. 1510님께서 경환님은 언제부터 본인이 잘생겼다고 인지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언제였나요? 제가 통영살때는 잘 몰랐어요. 통영에 있을때는? 통영에 있을때는 그저 그런줄 알았어요. 근데 부산에 왔는데 어? 별로 밀리지 않더라구요. 서울에 왔는데 형 내 세상이다. 아 그럼 통영이 잘생긴 분들이 제일 많은건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많아요. 은근히 많은데 관리를 못해서. 근데 저는 관리를 했죠. 그럼 서울 올라오자마자 나는 잘생겼다라는걸 깨닫게 되셨군요. 밀리지 않는다. 좋습니다. 저는 어때요?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네. 어땠어요. 얼굴. 한국에서는. 제 얼굴은 계속 이 모양이었어요? 아니아니요. 얼굴인데 한국에서는 아주 호감가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미국에서. 저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먹힐까? 아 현지에서 먹힐까? 이 외모가? 네.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어울리지는 않았던거 같아요. 알겠어요. 적당히 좀 이렇게 어울리고 그랬죠. 아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제가 훨씬 환대를 받았죠. 한국에 와서? 그럼요. 아니 근데 예전에 저기 오디션 프로 나오셨잖아요.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졌다고요? 지금이요? 그치. 그때는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삶의 그런 좀 발전이 보여야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여유가 있고 아주 좋아요. 저 얼굴이. 아 고맙습니다. 빨리 TV 많이 나와야 될텐데.